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 소식은 역시 도둑별공TV 안녕하세요. 도둑별공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백이 기대되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첫 정규앨범 트랙리스트가 공개되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꿈의 장 매직은 첫 정규앨범으로 데뷔 앨범 꿈의 장 스타에 이어 꿈을 쫓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또 한 번 그려냈다고 전했습니다. 기대가 정말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꿈의 장 매직은 타이틀곡인 9와 3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를 비롯해 8개의 수록곡으로 꽉 채워져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새로운 이야기와 더 단단해진 다섯 멤버들의 시너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독특한 그룹 이름만큼이나 데뷔곡의 제목 또한 유니크한데요. 이번 앨범에서도 이들만의 유니크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에 이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9와 3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리로 정했는데요. 와 일단 제목만 봐도 엄청 깁니다. 외우기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만큼 곡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더욱 호감이 가는 관심이 가는 그런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쵸. 지존의 그룹들의 노래 제목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또 데뷔곡이 그쵸. 이는 해리포터에서 호그와 트인 기차익으로 통하는 길이 9와 4분의 3 승강장이었다는 점과 지난 14일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서 마법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번 타이틀곡이 해리포터와 연관된 요소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데뷔 미디어 쇼케이스 당시에 우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소년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독보적인 감정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강해진 유니크함은 물론 더 성장한 소년미를 선보일 것으로 보여 대중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웰컴백쇼에서 앨범 소개 및 준비 과정의 비하인드를 함께 밝히며 독특한 무대 구성과 다양한 스페셜 영상을 통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만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시간 이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본다 재방송으로도 보겠습니다. 오는 21일 컴백하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첫 장기앨범 꿈의 잠 매직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이 이슈가 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공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